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식 강민영입니다. 자 6월 학평이 끝나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퀘스트는 최상위권 가는 길이라는 퀘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6평이 좀 쉽게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좀 뽕이 차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 정도면 뭐 쉬운데 이렇게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작은 실수 하나로 여러분들이 절망과 좌절의 길에 빠져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이 하반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위권들을 위해서 이제 물리학습법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최근에 이슈 이런 것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퀘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만하는 친구들 6평 끝난 다음에 9평까지 쭉 놀고 있지 마시고 재수생들 같은 경우가 있겠죠. 재수생들 중에 6평이 끝나고 났을 때 6평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9평까지 약간 해이해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사람이라면 1년 6개월을 달려와서 6평을 잘 봤다고 하면 쉬지 않고 달려온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고생도 하면서 그렇잖아요. 잘 나오니까 이렇게만 좀 수능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러나 이게 수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능은 5개월이 남아있습니다. 6, 7, 8, 9, 10 5개월 하고도 더 남았죠. 그렇죠? 지금 이게 수능이었으면 좋겠지만 5개월을 여러분들이 현상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6월과 9월 사이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계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봅시다.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 일단 의대정원 확대가 확정되었다고 발표는 되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변이 없는 이상 이렇게 갈 것 같긴 한데 좀 두고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현재 지금 확정됐다고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일단 의대정원이 작년에 3,113명, 3,000명 초반대였는데 올해 4,610명으로 1,497명이 증원이 될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1,500명 정도 되니까. 그렇죠? 스카이의 서울연고대에 20계열 학생들의 정원이 4,882명이에요. 알겠죠? 거의 30% 정도. 이 스카이 20계 정원의 30% 정도가 의대 쪽으로, 메디컬 쪽으로 빨려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상위권이라고 한다면 난 의대는 못 갈 실력이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를 못 가더라도 학교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위에 있는 상위권들이 1,500명이 의대로 빨려들어가니까 내가 의대를 못 간다고 하더라도 연구대 갈 친구들이 서울대 갈 수 있고 그렇죠? 서성환 갈 친구들이 스카이를 갈 수 있는 그렇죠? 연구대를 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공부해. 이런 기회는 수능 역사상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확정이 돼서 간다면 알겠죠? 지금 보수적으로 봐서 지금 30%고 실제로는 더 나비효과가 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밑으로 계속 파급효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해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상위권뿐 아니라 중화위권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다만 이제 내 위에 1,500명이 그러면 사라지는 거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 어떤 거냐면 작년에 치의회를 합격한 친구들이 올해 이 상황을 본다고 해봐. 치의회. 예를 하나 듣는 거야. 그냥 학과 하나를. 그렇죠? 우리가 메디컬 중에 의대 밑에 치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1,500명이 증원이 된다는 거야. 내가 이제 이번에 6평을 한번 시험 삼아 봤더니 뭐 쟤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 아직 살아있네. 그럼 이제 치의대에 다니던 친구들이 반수를 하자. 의대를 가자. 이렇게 참여하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 제 현장 강의 학생들 중에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핑크빛 꿈만 꾸지 마시고 내 위가 사라진다. 이게 아니라 작년에 최상위권 학생들 의대를 못 간 최상위권 학생들이 반수로 뛰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6평에 지금 과탐 같은 게 좀 쉽게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구경수는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여튼 이 6평의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상황을 좀 보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 수학 과탐 지정하는 건 아시죠? 대부분의 23개 의대니까 거의 뭐 많은 학교들이 미적분 기하 과탐 필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알고 있을 거고요. 하여튼 의대 정원에 대한 효과가 있긴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학습량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건 제가 늘 많이 보여주죠.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시간을 공부하는가 이건 일단 결과부터 얘기하면 주당 최소 자습시간을 50시간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시간 빼고요. 인강 수강 학원 수강 이런 것들을 빼고 50시간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주 5일 하루 2시간 과탐 한 과목 학습을 목표로 주당 한 10시간 정도 한 과탐 하나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안 그랬지만 지금 과탐의 학습량이 학생들이 워낙 많잖아요. 최상위권 학생들의 평균적인 학습량이 과탐 한 과목이 1학기 때는 7시간 정도인데 2학기가 되면 8시간 정도란 말이에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스카이 이상 합격하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그 정도도 공부 안 하고 최상위권들과 경쟁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알겠죠? 예 그래서 순자습시간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다. 그리고 재수생들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평균을 때린 거예요. 지금 재학생들은 자습시간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숙학원 이런 데 있는 애들 총 자습시간 53시간 나오나요? 70시간 나와요. 70시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기숙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시간 많다고 시간 날리지 말고 많다고 무조건 잘 쓰는 건 아닙니다만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돼. 재학생 같은 경우 2학기 때 확보가 좀 안 되면 내신 때문에 2학기 때 확보가 될 거야. 학교 가면 자습시간이 쫙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파악해서 융통성 있게 시간 계획을 짜주셔야 되는데 일단 평균 시간을 알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탐 한 과목에 대한 중요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과탐 하나에 투자한다. 알겠죠? 그 정도의 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물리학습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개념과 기출이 되어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치? 개념과 기출이 되어 있는데 7월 중순 여름 서머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기출들 중에 부족한 것들을 볼 수 있고 개념들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기출들 반복해서 푸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고난도 킬러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돼요. 6평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6평보다 어렵게 나오겠니? 쉽게 나오겠니? 수능이 9평도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예상하고 있는 바고요. 여러분들의 과탐 실력 향상은 최근 3년 동안은 6평에서 수능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학습량을 봐봐. 이렇게 학습을 많이 하던 시기가 없어요. 이전에 수능 역사에서 과탐 한 과목이 그건 평가원도 알겠니? 모르겠니? 당연히 알겠죠. 그렇죠? 평가원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학습량이 워낙 많다는 걸 그럼 실력 향상이 어마어마하겠지. 그럼 일단 객관적으로만 살펴봐도 6평보다 이런 난이도로 나왔을 때는 만점만 1등급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50점만 1등급 더 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2등급이 없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킬러 주제를 내지 말라. 그런 것들은 물리에는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발표가 됐던 킬러 배제하라라는 것은 정답률이 10% 미만 이런 것들을 배제하라는 거지 정답률 30% 초반대를 배제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리는 어려워도 30% 초반 20% 후반 정도가 우리가 부르는 킬러였어. 그걸 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런 문제들을 대비하는 것은 사실 유턴역학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유턴역학 이외에도 준킬러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역학 전체에 대한 대비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역학 문제는 6문제 숙제였지 않습니까? 전기력까지 하면 7문제예요. 전기력은 요즘에 유턴역학 아닙니까? 그렇죠? 여튼 그래서 고난도 킬러 문제들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제 컨텐츠로 따지면 특난도 특강 같은 걸 반복하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여러분들 게시길 같은 거 한번 검색해봐. 최상위권 애들이 특난도 특강 공부를 많이 했는데 3회독 정도는 깔고 만점 받았다. 이런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 자체도 일단 여러 번 볼 수 있게 분석집에도 문제를 다시 넣어놓고 그렇죠? 그림도 본책의 아래쪽에 다 빼놓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회독수를 늘려나가라고 한 거예요. 6평 같은 경우는 특내우트 강보다는 훨씬 더 쉽게 출제가 되어서 특특을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손쉽게 6평 문제들에 대한 준킬러 킬러들을 풀어나갔을 것이야. 자 여튼 킬러 문제들에 대한 반복을 해주셔야 되겠고 실무 위주의 학습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6평이 끝났기 때문에 9평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여름 시즌부터는 이제 모의고사가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킬러 주제 플러스 실무 이런 식으로 체계를 바꿔나가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뭐 엔제를 플러스 엔제 하나 있어야 되는 건 다 아시죠? 다양한 엔제를 통해서 시야를 넓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킬러 그죠? 실무 그리고 시야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꾸준한 학습시간 확보겠죠. 그렇죠? 학습량의 절대적인 학습량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디테일이죠. 디테일이고요. 큰 대전제는 이거예요. 꾸준한 학습시간을 확보한다. 알겠죠? 간단하게 틀린 문제도 절대로 허투루 넘기지 말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짚고 넘어가야 된다. 마음가짐 중요하죠. 자만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얘기하고 야! 너 자만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을 텐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한 학습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는 것들을 육평에서 혹시 발견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지금 이 여름 시즌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특히 실무에서 발견된 여러분들의 구멍들은 계속 하나하나 막아 나가시면 돼요. 이게 임기응변식으로 계속 이렇게 보완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무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내가 빵꾼 한 데가 있다 그럼 그 빵꾼 한 데 채우고 여기 구멍 났다 그 구멍 채우고 여기 무너지려고 한다 거기 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만만 하지만 알겠죠? 육평 점수 그거는 물리에 있어서 만큼은 최상위권 변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사실상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뭐 50점 받았다고 뭐 하나 48점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잊지 말고 빨리 마음을 추스려야 돼. 그리고 실수 좀 해가지고 좀 안 나온 친구들도 그 실수는 내가 실수 때문에 실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실력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을 크게 받아들이고 보완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최상위권이라고 하더라도 노력이 없는 한 영연한 최상위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치? 최상위권까지 올라가는 게 어려웠던 만큼 그걸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쵸? 최상위권 학생들이 공부하는 만큼을 따라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발맞춰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름이 시작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쳐요. 특히 더위에 취약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 잘해왔다고 하더라도 이 습도와 더위 그쵸? 7월 말이 되면 이제 극한으로 치닫겠죠. 그쵸? 그 열심히 공부하는 이 와중에서도 체력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체력관리에 대한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유산소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유산소를 하셔야 수면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 수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과하게 체력을 쓰는 유산소 말고 가볍게 뛰는 정도의 유산소 땀이 약간 날 정도의 유산소를 30분 이내로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규칙적인 시간대를 잡아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유산소를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특별하게 몸이 어디가 특별히 안 좋지 않는 이상 가벼운 유산소를 계속 유지를 해주세요. 알겠죠? 아니면 진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짧게 짧게라도 산책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예. 몰빵해가지고 운동하고 이러는 거는 여러분의 스트레스 푸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체력을 관리하는 데는 가끔씩 운동하는 거로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꾸준하게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하는 거 안 되면 산책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라도 여러분 지켜주셔야 됩니다.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최상위권 또는 최상위권이 되기로 마음 먹었어. 그러면 물리 얘기만 딱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마음가짐이라던가 현재 어떤 이런 상황들 그리고 지금의 시기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울리학원도 만점 과탐도 만점 전과목 만점 알겠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꾸준하게 수능까지 정진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